안녕하세요. 쇠마 노트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 가운데 거하셨던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셔서 인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할 때 거하신다는 말은 천막을 치다, 장막을 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막 안에 그분의 영광으로 거하셨지만 그건 이방인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제한된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분께서는 육신이라는 장막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왕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위대하신 영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안에는 구약 사람들이 감히 고개도 못 들 정도로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의 영광이 가리워짐을 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우서 4장 6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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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